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개인 설정인데 이 개인 설정은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설정에 들어가면 되요 설정 그럼 우리 설정을 들어가는 바로가기 키는 이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설정은 윈도우키 누르고 그 다음에 아이 를 누르면 되요 윈도우키 누른 상태에서 아이 를 누르면 됩니다 아이 됐네요 설정에 바로가기 키 윈도우키 누르고 아이 설정에 바로가기 키를 모르면 아이 한다고요 아이 참 한다고요 그래서 윈도우키 누르고 아이 됐네요 설정 설정에 개인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개인 설정은 말 그대로 개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취향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바탕화면의 배경 이거 사용자 취향이잖아요 바탕화면 배경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창의 색 소리 이런 것들 개인 취향에 맞게끔 바꿀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갖다가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테마를 선택할 수 있다 얘네들을 자기 취향에 맞게끔 바꾼 다음에 테마로 저장을 시켜놔요 그럼 나중에 그 테마를 선택하게 되면 한 번에 변경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에요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바탕화면의 배경 이미지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개인 취향이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 설정할 수 있어요 화면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취향 개인 설정이에요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 가능한 작업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가능해요 배경 색 잠금 화면 바로 이 잠금 화면이 방금 전에 봤던 화면 보호기에요 그 다음에 테마 글꼴 시작 작업 표시줄에 관련된 설정이 가능해요 어디에서? 개인 설정에서 꼬아셔야 됩니다 개인 설정 들어가는 방법은 설정의 개인 설정을 클릭하고 방금 전에 윈도우 키 누르고 I 설정 개인 설정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게 바로 바로가기 메뉴죠 거기서 개인 설정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바탕화면에 시계라든가 바탕화면에 시계 일정 날씨 등과 같은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가젯이라는 게 이 가젯이 뭐냐면 영어 스펠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G-A-D G-E-T거든요 가젯 무슨 뜻이 있냐면 작고 유용한 도구 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7 시절에 이 가젯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윈도우즈 10으로 오면서 이 가젯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시계 일정 날짜 등과 같은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개인 설정에서 그 얘기잖아요 없어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 시계 일정 날짜 등과 같은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정에 개인 설정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I를 눌렀어요 설정 설정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개인 설정 여기서 가능한 작업 아닌 작업 부분만 하시면 돼요 배경 잠금하면 색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설정에 들어왔잖아요 개인 설정 배경 색 잠금 화면 화면 보기 테마 아까 이거 테마 나왔잖아요 글꼴 시작 작업 표시줄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이 가능하다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자 배경 배경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배경 그 다음에 색 색 바꿀 수도 있고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잠금 화면 화면 보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화면 보기 설정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 테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배경 색 소리 마우스 커서 사용자 취향이 맞게끔 바꿔요 그리고 그 테마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저장을 시켜요 저장 시킨 다음에 나중에 선택하게 되면 한꺼번에 배경 색 소리 마우스 커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됐네요 그 다음에 이 테마에서 또한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 여기서 가능해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네요 여기 보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현재 휴지통만 선택되어 있잖아요 휴지통만 바탕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컴퓨터 내 PC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는 컴퓨터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내 PC에요 아직 통일을 안 시켰어요 문서 네트워크 제어판 이런 애들을 갖다가 바탕화면에 표시할지 안 할지의 설정 여부 여기서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고 기본값 보고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테마예요 테마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꼴 폰트 글꼴 추가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여기서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클리어 타입이라는 건 클리어는 깨끗한 그런 뜻이잖아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작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 표시할지 시작 메뉴에 앱 목록 표시 최근에 추가한 앱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작업 표시줄에 관련된 설정 됐네요 다 개인 설정이에요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 가능한 작업 가능하지 않은 작업을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배경 색 잠금화면 테마 그 다음에 글꼴 글꼴도 개인 취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이런 것들 개인 설정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개인 설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시스템의 정보인데 이 시스템의 정보는 설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뭘 뜻하는 거냐면 컴퓨터 시스템을 뜻하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 PC, 노트북이 어떤 시스템인지 그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의 정보 들어가는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윈도우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퍼즈 키 PA, USE, 퍼즈 그 다음에 이 퍼즈 키는 브레이크라고 같이 써 있어요 브레이크 키, BREAK 같이 알고 하시고요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를 누르게 되면 시스템의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즈가 윈도우즈 10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예전에 제어판 그쪽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스템 정보로 들어가요 같이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퍼즈와 그 브레이크 키 같은 경우 데스크탑에서 쓰는 키보드는 다 있죠 하지만 노트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퍼즈 브레이크 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노트북이 없습니다 너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자, 후시간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시스템의 정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확인 가능한 거, 아닌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뭐 확인 가능하냐면 윈도우즈의 버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 앞에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시스템의 정보니까 그리고 윈도우즈 정품 인증을 위한 제품 키 변경 가능해요 또 하나 네트워크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자의 컴퓨터 이름도 변경할 수 있어요 PC가 모니터링 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장치 사양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이름, 프로세서, 프로세서라는 건 뭘 뜻해요 CPU를 뜻하는 게 CPU, 별거 없습니다 프로세서 처리기잖아요 그러니까 CPU를 뜻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된 램의 크기, 용량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치 아이디, 제품 아이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내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가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 가능해요 그 다음에 펜 및 터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얘요 프로세서하고 설치된 램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CPU를 쓰는지 설치된 램의 크기가 얼마인지만 확인 가능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뻥치냐면요 프로세서 또는 설치된 램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뻥을 쳐요 아닙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 수만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설정한다거나 그런 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하 그냥 내가 쓰고 있는 CPU, 내가 쓰는 컴퓨터의 램 용량 그것만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정보 들어가는 이유는 얘네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됐네요 그리고 PC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사양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디션, 버전, 설치 날짜, OS 빌드, 제품기 변경 또는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 상황 그죠? 등을 갖다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정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시스템 정보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키를 누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스템의 정보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설정에 바로 가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I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부분 시스템 맨 밑에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URI 이용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시스템의 정보 들어왔어요 시스템의 정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보 장치 사양 장치 이름 프로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PU 그 다음에 설치된 램 크기 장치 아이디 제품 아이디 시스템 종류 64비트 운영체제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64비트 운영체제는 X64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사양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제품 키 변경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정보예요 됐네요 이제 또 아셔야 될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인데 우리 설정 설정 같은 경우는 윈도우 키 누르고 I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설정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의 운영체제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의 환경 설정 작업 또 변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죠 제어판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어판 설정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정은 시작의 설정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I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기 키 이거 암기 쏙쏙 말씀드렸잖아요 설정에 바로가기 키 모르면 I 참 I 윈도우 키 누르고 I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시스템 실행해서 열기란에 URI ms-settings 그 다음에 콜론 이게 바로 URI인데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설정이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정보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콜론 뒤에다가 어바웃이라고 써주면 돼요 어바웃 about 어바웃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ms-settings 콜론 뒤에다 어바웃을 치게 되면 시스템의 정보가 실행이 돼요 같이 알고 하셔야 되겠죠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뻥을 쳤냐면 이렇게 뻥을 쳤어요 설정의 시스템 정보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의 정보에서는 제거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안 돼요 이런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되느냐 설정 들어가시면 app application이 약자잖아요 프로그램 앱 및 기능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앱 삭제할 때는 설정의 앱의 앱 및 기능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판에서도 가능해요 제어판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정의 앱 앱 및 기능을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윈도우 10에서는 시작 화면에서도 바로 제거가 가능해요 그럼 제가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다운로드 매니저를 제거하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제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가능해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2016이 필요 없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제거 근데 이 제거를 눌렀을 때 제어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설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네 시스템 정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계정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어요 관리자 같은 경우는 관리자 같은 경우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까지도 제어가 가능해요 왜?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계정의 유형 여기서 얘기하는 유형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예요 그 다음에 계정의 이름이라든가 암호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실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계정에 대한 거예요 표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정에 대한 사용자 정보 계정 이름 계정 유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 만들기에서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사용자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직접 보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지금 I로 눌렀어요 설정 들어와서 계정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계정에 들어오게 되면 사용자 정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진 만들기 그래서 카메라 찾아보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및 계정 계정 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옵션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 지문 핀 보안키 비밀번호 사진 암호 이런 것들 얘네들은 우리 스마트폰처럼 태블릿 모드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가족 및 다른 사용자 설정 동기화가 있는데 가족 및 다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바로 이 부분이죠 로컬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하게 되면 계정 유형 변경이 가능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카운트 계정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자 관리해주는 개념 표준 사용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지금 로컬 계정 관리자로 바꾸겠다 관리자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관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거도 가능하고 바로 그겁니다 표준 사용자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PC의 다른 사용자 추가 얘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알고 계세요 얘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계정을 하나 추가하는 건데 이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약관동의가 나오는데 자세히를 누르고 뒤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뒤로 이제 얼른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뒤로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암호 입력하고 진행을 하면 계정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제거가 가능하니까 만든다면 필요 없으면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표준 사용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관리자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제어 권한을 갖고 있다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해결돼요 보세요 컴퓨터를 완전하게 제어 그 다음에 모든 설정을 변경 당연히 모든 제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파일 프로그램에 액세스 접근할 수가 있어요 관리자는 모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표준 사용자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거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유저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 설정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됐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거짓말을 치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뻥을 쳐요 변경할 수 없죠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 누구만 가능하다 관리자 계정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계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트레이스 RT 네트워크 명령어인데요 TR, ACE, TRACE는 무슨 뜻이 있냐면 추적하다 라는 뜻이 있고 RT 라는 거는 루트예요 R, O, U, T 그래서 TRACE는 추적이라는 뜻이 있고 추적, TRACE, DR, ACE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T 라는 거는 얘는요 뭐의 약자냐면 루트의 약자예요 R, O, U, T, ROOT, ROOT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는 길, 통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스 추적하다 그 다음에 RT는 바로 R, O, U, T, ROO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경로를 추적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됐네요 그래서 트레이스 추적 그 다음에 루트의 RT 두 개가 합쳐져서 트레이스 RT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갈까요? IP 주소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의 수 아까 제가 경로 뭐라 그랬어요? 루트 그 다음에 각 구간 사이에 데이터의 왕복 속도를 확인하는 명령어야 또 하나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당연히 경로를 추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뭘로? 트레이스 RT 명령어로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트레이스 RT 또 하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아까 경로가 뭐라 그랬어요? 루트 그래서 라우팅 경로를 갖다가 트레이스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됐네요 경로 루트 RT 추적 DRACE 트레이스 RT 됐네요 그리고 트레이스 RT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트레이스 RT 그 다음에 목적지 IP 또는 URL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트레이스 RT 그 다음에 우리 영진닷컴 추적을 하겠다라는 거죠 트레이스 RT 자 요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키 누르고 이제 R을 눌렀어요 실행해서 CMD 명령 프롬프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확인 여기서 TRAC 트레이스 RT 트레이스 추적한다 RT 루트 다음에 한 칸 띄고 영진닷컴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yong jin.com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트레이스 RT 추적하라 트레이스 루트를 어디 루트를요 www.yong jin.com 영진닷컴 트레이스 추적해라 루트를 경로를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이 다 끝나면 추적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바로 이게 트레이스 RT 명령어예요 됐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시험문제 IP 컴피그가 또 잘 나오는데요 IP 인터넷 프로토콜이고 컴피그는 컴피그레이션 구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IP 컴피그 명령을 언제 사용하냐면 사용자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자기 자신 자기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바로 IP 컴피그예요 그 다음에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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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이라는 거는 이게 신조어로서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그 작업을 이제는 PING 한다 그래요 신조어로 자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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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 PING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또 편해요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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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ER라는 거는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P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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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컴피그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 PING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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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네트워크의 접속 여부 확인 그 다음에 P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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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IP 컴피그 하고 IP 그 다음에 CON FIG IP 컴피그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IP 컴피그 확인하는 거죠 주소를 이렇게 나와요 IP4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IP 컴피그 명령어로 가능한 거고 이번에는 PING 명령어 한번 쓸게요 PING PING 인터넷이 PING핑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내용에는 없었지만 127.0.0.1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루프백이라고 그래요 루프백 이거 같이 알고 하셔야 돼요 127.0.0.1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루프백이라 그럽니다 루프백 L-O-P 루프 B-A-C-K 루프백 무슨 뜻이 있냐면 네트워크 상에 자기 자신 주소를 뜻해요 그래서 127.0.0.1 루프백이라고 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자기 자신 내 PC의 주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내 컴퓨터가 인터넷이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패킷 패킷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단위가 바로 패킷인데 보낌 받음 손실 0 0% 뭘 뜻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ING 명령어입니다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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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IP CONFIG PING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취재되는 오답 지문 뭐라고 거짓말을 치냐 이거 보세요 프레이스RT의 실행 결과로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이스RT가 아니에요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하는 건 뭐냐면 넷 네트워크의 애니티 네트워크의 애니티고 그 다음에 STAT는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스태티스틱 그러면 통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통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통계를 를 아르켜줘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정보 이런 게 다 통계잖아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애니티 네트워크 STAT 스태티스틱스 통계학 통계의 약자 스택 STAT 통계학도 줄여서 요즘에는 스택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STAT는 통계 이렇게 머리색에 넣어두세요 트레이스RT 명령이 아니고 애니티 STAT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 내 컴퓨터에 연결된 그 다음에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니티 STAT 명령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서 애니티 넷 STAT 엔터를 치게 되면 보세요 지금 내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정보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로컬 주소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는 건 TCP IP의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고 로컬 주소 그 다음에 외부 주소 상태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니티 STAT 네트워크 스태티스틱스 명령어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트워크 명령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